나 왜 다 다리 300이고 3090이고 아니 옆으로 서보자 우리 한 번 보실래요? 어떻게 여기 나오시나? 아니 잠깐만 내가 배가 없어지잖아? 어! 건들지마! 건들지마 지투어 그거 배웠던 거 거짓말이지? 지투어 언급 좀 그만하라고 키 2m 선배와 시력은 안 좋지만 청소를 통해 모니터가 너무 낮은데요? 잠시만 날 치세요 또 눈이 안 보여 저는요 펍5인가 언니? 펍5 507m 지구요 화면이 왜 이렇게 바뀌네? 가지 맙세 앗 파이팅 하늘 뚫겄어 안 가자 언니가 톡 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아 몰라 또라 오우샷 카라 4번 아이언으로 멋지게 한 번 쳐 보겠습니다 아 이러지마 어디가? 넘어야 돼 아 더워가지고 물에 산치 쫙 들어갔다 오라고 아 너무 더웠어? 아 너무 더웠어? 와 나이스 셋! 진짜 언니 이렇게 치죠? 아 저녁을 시켰어요 한 시간을 걸린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곤란한데 가! 어 뭐야 여기 언니 쇼게임 잘하니까 어 그렇지 근데 뭐야 심도야? 6m만 떨어뜨려 오케이 저기 6m 하래 근데 누가 6m만 보내래 아 너무 약하다 본 영상은 지우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속된 말로 지금 트월킹이라고 잠깐만 5점 야아 아 왜 복이야? 어? 빠졌잖아 아 저희 코인노래방 가서 노는 영상인데 그 코인노래방이 한요가방이 됐어요 그게 따로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맞아 맞아 뜨거워갖고 문을 열었다 닿았다가 난리를 치면서 놀았죠 아니 언니 왜 이렇게 잘 쳐? 끝 진짜 언니인 줄 알아 내가 아니 장순이 가 자연스럽게 20대 초반인 척하고 있는데 지금 언니 키 축축하고 계셔 아니 언니는 170cm 제가 145cm 정도 돼요 아 키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언니 성장판 안 다쳤대 성장판 안 다쳤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 21달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쳐볼까 그럼? 한번 쳐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지금 펑크가 좀 공격적이게 생겼어 공격적이어서 26에다 밑에 2.48 써있으면 그냥 열고 한 20m 풀? 20m 풀 이야 왜 왜 왜? 잘 쳤다 갈아 어 그런데 언니 만족해? 어떻게 나왔디? 열고 20m 딱 치니까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네 그냥 저번보다 크신 듯? 나 진짜 너무 안 봤어 2! 2! 2! 2! 나 진짜 이러지 마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오케이 아 못 풀렸다 미니스커트 받으실 분이 보시면 롱스커트 대굴대굴님 나가주실 거야 나 어디가? 어? 아이고 이런 잘 쳐졌다 아이고 이런 어 근데 여기서 막겠다 잠깐만 아니 카메라 좀 조심하네 잠깐만 여기서 막겠다 백승님 좀만 크게 하면 5개월차 싱글인거 완전 재능 엄청난 건데요 너무 잘 치는 건데요 너무 잘 치시는 건데 장갑 바닥이 원래 검정색인가요? 너 장갑 바닥이 검정색이구나 어? 저요? 어 이거 어제 뜯었는데 아 저입니다 사실 사실 사제적으로요 어 러프에다 쳐서 안가 가가 아벨 리노님이 하나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드려 감사합니다 댓글 꼭 읽어드려 이거 잠깐만 뭐죠? 엘보죠? 엘포가 아니라 엘? 엘포가 아프면은 거리가 안 남기기보다는 다치면 안 돼요 일단 안 이랬다 일단 당신은 아주 좋은 골기퍼인 것 같은데 진짜로? 누구 언니? 몰라 언니지 난 아닐 거 아니야 골기퍼 느낌인가? 셋 꽂아 보이시네요 아벨 리노 아우터 칼? 칼? 포르투갈어래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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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스 이거 너야 파인가? 너야 복이다 아 너야 되는데 아 너야 되는데 문지은 포르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공칠 때 아 이렇게 생겼네 어 그럼 뭐야? 어 근데 치킨 너무 안 오는데? 봐봐 기가 막히지? 아 나 절로 쳤어 언니 어디로? 여기로 오케이 진짜로 어 무서워 잠깐 여기 안 닿아 나이스 나이스 설마 진짜 붙나요? 잘 쳤다 꽂아 어디 갔어? 컸어 나 짧아 감히 소멸하였습니다 아벨 리노 또 오셨어 하하하 하하하 뭐라 당신은 저거 다 봉역하시는 건가? 이게 지금 짱님을 믿을 수가 있... 아 그 골키퍼가 약간 으흠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베리노. 아베리노 어디 말인데? 아니죠. 언니 내가 피팅 친 것 같은데. 120m 안에 피팅 안 쳐요. 저도 여자랑. 아 네. 붙나요. 어 오셨어요. 콜라. 콜라 멘토도. 오늘 할 게임 치세요. 세팅 좀 부탁드려요. 아 나 왜 이렇게 약하게 치지 계속? 아 너 치킨 안 되겠다. 치킨 먹어야겠다. 빨리. 오 나이스. 아 뻐디뻔셨구나 아까. 오 푸꾸. 아 있다 있다. 어 여기 있어. 외치로 먹을 뻔했네. 아 너무 많이 봤잖아. 괜찮아. 이거 뭔지 알지? 약간 먹방 찍을 거. 이거 보여드려야 돼. 이거예요? 어디가? 이거 무슨 치킨일까요? 맞추시는 분들께. 한 입 먹어드릴게요. 몸프로님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 잠을 자지 마.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이렇게 피니시를 못 잡아. 아 제가 요즘. 음. 언니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엔돌핀이. 팍팍 돌아? 피가 돌아? 응. 날 잘 칠 거 같아. 나 계속 왼쪽 가. 아 진짜 맛있어. 나 왼쪽 간다고. 희한하게 치네. 메이스. 빼야 되겠다. 콜라 먹니 시윤아? 콜라? 이거 너 거 여기 있다. 아 콜라 먹어야 돼. 아 잠깐만. 이 언니 보게? 나왔다. 어 앞에 다 안 맞았지? 응? 안 봤지 그냥? 미안해. 누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리로 끌어다 놨네. 이걸로. 아 미안해. 먹을 거 앞에서는 조금. 끌어다 놨네. 아 잘 들어갔어. 어머 어떡해. 굿. 너무 큰가? 음. 으야. 저같이 너무 맛있구나. 죄송합니다. 나 치는 것도 좀 봐줄래? 진짜로 미안해. 쳐라. 와. 나도 크네. 맛있어. 맛있어. 언니 얼른 먹어. 작가야 나한테 줄게. 작가야. 먹어줘야 돼. 지금 이 시간. 아홉시니까. 아홉시구나. 아홉시. 딱 먹을 시간 아니야? 아 또 약해? 너 진짜 치킨 먹어라. 오늘 진짜 혼족 낮아. 아휴. 오늘도 썸네일 분들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홉시. 아홉시. 그러면 내가 또 퍼지러워. 멋있게 퍼지러워. 아 열렸어. 음. 그만. 그만. 아아. 넘어갔어? 눈 갉은 프로야. 언니가 저도 갉아가지고. 이거 다 이쪽한테 배운 거예요. 학기 갈 때 학교에서 보면 자꾸 90도 인사하게 하고. 일로 오라고. 아니. 솔직히 나 같은 선배 없잖아. 없지. 진짜 없지. 나 90도 인사시키고 막 이런 사람 없었지. 그런 사람 없었잖아. 깍듯이 해야지. 김행공에 노숙할 만한데? 김행공에 한 번밖에 안 돼. 그냥. 가자. 나 자꾸 훅 걸려. 이 언니 나한테 집중 안 하네. 치킨을 너무 일찍 시켰네. 왜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어. 이래도 욕먹네. 나 너무 오른쪽 봤어? 괜춘. 괜춘. 아 너무 좋아. 그늘. 그늘. 그늘인데 저거?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악조건. 잠깐. 왜 이렇게 비웠어? 이게 뭐야? 잠깐만. 빨리 빨리 췄어야 제네. 이게 뭐야? 저기 바닥에 빵부터 났는데. 아. 이러지 마. 안 돼. 가지마. 들어와. 아. 괜찮아. 나는 죽어야 돼. 치즈볼 먹어야 되고. 치즈볼이 아닌가? 치즈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걸 보여줘야 돼 너무 미어졌어 치즈볼 기가 막히서 읽었어 언니 달덩이가 없어졌다는데? 아 나무 맞았어 펑펑 아니면 돼 달덩이 내 얼굴 얘기하시는 거야? 응 다이어트 효과 있다고 하신 저 2kg 빠졌어요 저 근데 다이어트 뭔 다이어트를 했길래? 자펫 야 이거 먹어봐 치즈볼 아니야 아웃 그럼 뭐예요? 어? 나 치즈볼 시켰는데? 아니 고기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 그치? 아 잠깐만 콜라 때문에 올라오네요 어? 이거 짧지? 몇 매나 찼어 언니? 오늘도 경기 끝나고 노래방 가셔요? 하는데 한번 챙기셔 이 차는 피자로 해가지고 야 그림이 너무 어렵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언니? 끝났어 2kg 뺏으면 됐어 아 다시 오늘 2kg? 응 괜찮네 약바다 지은아 약바라고 했다 나는 와우 저는 오른쪽으로 어 근데 언니 홀클럽이 말이 돼요? 언니 근데 이거 왜 닭고기 먹다 말아? 아 맛있게 뺏살이 아니야 어허 어허 너가 그거 좀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응 뭐 장면 처리만이야 내가 어? 아 용인데 안 되겠네 카메라 잠깐 꺼도 돼요 어허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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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마 들어가는 거인가요 아 knot 아 으응? 왜 먹으라? 몰라 나도 나두 모르겠어 정수가 계속 들어가 어 왜 먹으리니? 봐봐 배가 점점 나오시는 거 같아 언니? 나야? 아니 언니? 근데 이 키로 어떻게 뺐을까? 언니 운동 안 하잖아 운동을 하기 싫어서 하루에 한 끼 먹었지 오늘 선수를 거의 10년 넘게 하면 헬스장에서 하니까 이제 헬스장 쳐다보기가 싫어 좀 핸섬한 트레이너님 계시다 그런데 지은이의 얘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아 이렇게 물귀신 시점인가? 오늘 스크린 가서 100만 원 날리셨대 굿샷 어? 미안해 언니 진짜 안 되겠다 미안해 아니 보여줬잖아 용인 대 1판 다 모여 1,9거든? 1,9야? 1,9는 못 건드리겠다 아니 왜 후배 그것도 모르지? 개소노나당 너무 저기 밑에 후배들은 잘 몰라 이거는 언니 한번 먹어볼까? 이거 치즈볼? 언니 스타일 아니라고? 진짜 어 언니 처갓집이 혈전빡에 글렀다 괜찮으셔? 허킹이나 레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방송인데 언니 글러먹었다 아니 근데 처갓집이 음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기가 막 오 그만 너무 잘했다 그만 으 마이킹 넘치는 소리가 막 아까 근데 그 아벨로 아 그만해 재밌으셔가지고 어디 가셨지? 아니 그리고 나가신 것 같아 근데 너 이런 태칭이 없어 침착 안 맞으셔서 가신 것 같아 아 아 어려운 거야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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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제 쳐? 아니 이거 어떻게 보는 거 있지 않아? 뭐 하는데 어디 지금 아니 안 나와 어딜 봐야 되는지 다시 듣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오른쪽 좌측으로 다섯 컵 봐봐 안 들어온 크랍이잖아 무슨 1리터에 다섯 컵이야 안 돼 언니 여기서 옹탄냉탕 하겠는데 안 돼 안 돼 그럼 안 돼 또 가자 아니 이러지 마 아 진짜로 우리가 어려운데 왔다 저희가 좀 어려운데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인정 인정해도 돼요 오고 안 되겠어 뭘 골라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잘라먹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잘라먹으려면 안 잘리래요 아 이현이 지금 껍질만 먹네 그러면? 이현이 지금 껍질만 먹네 사람 너무 좋아해 껍질이 바삭하네 양볼이 너무 통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콜라 한 번 먹고 음식 없어지는 건 지금 걱정하는 거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나 튀고 되게 빨리 들어오는 거 같아 아 진짜 나오는 거 같아 뭐가 나와 뭐가 나와 트름이랑 배가 불다 나오네 왜 짠 머리 마 아 너무 톡쳤어 지금 그럼 내가 뭐가 돼 뭐지 뭐지 샤아 매워? 아니 매워 배수프인 보다 맛있는 부위 찾는 시간에 더 아니 언니 지금 껍질만 빼고 있어요 맛있는 부위가 아니라 모든 사례에 껍질만 빼고 있어요 이거 되게 억울하네 이거 되게 오오 가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제 지은프로가 지면 보여드릴 건데 뭐라고? 이게 이제 티저 영상이거든요 저희 노래방 가면은 이렇게 보이나 이게? 뭔데? 하기 전에 항상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거 무슨 노래였지? 나나나나나나 그 런투유인가? 근데 이거는 둘 다 손해야 누가 이기던 말이던 누가 이기던 말이던 누가 이기던 말이던 뭐 어떻게 뭐 제가 보여줄 거야? 아 근데 귤이 왜 2차 피해자야? 아 왜 안 보여? 이게 뭐야 언니 졸업하고 나서 찍었나? 여기 나도 있을 텐데 아니야 졸업하기 전이었어 우리 딱 그 시드전 치고 그 다음 주인가에 어떤 시드전? 비풀려가지고 정규투어 시드전 아 무한? 무한 속상하네 갑자기 속상해서 노래방에서 달렸잖아 몇 월이었지 언니? 11월? 11월? 추웠지? 추웠지 그리고 우리 사우나였어 우리 겨울이었는데 그때 거기 한 요가방 돼가지고 으흠 음 런투유 알면 90년대 아니고 80년대 생으로 5회만 할 아 이거 진짜 여쭤보자 으악 아 무게가 좀 나간다 이제 먹으니까 저희 몇 살 같아 보이는지 이거 여쭤봐야돼 누가 언니일 것 같고 뭐라고 지금 그게 그게 지금 누가 몇 살 몇 살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궁금해 일단 말하는 고양이님은 강토해주세요 누군데 35 실화냐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확실히 박수연표는 30 넘은? 하하 잘 정할 하하 이거 다 팬이 아니야 안티팬이신거 일단 그 상처받았네 지금 아무 말도 안하는거 보니까 시청자한테 삐리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하하하 어 들어가나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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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봐봐 너 사봐 너도 너도 짤릴거 나도 짤리지 언니 아 근데 이제 선상이라는게 있잖아 선상 약간 요런 느낌 아니 펴봐 펴보라고 내가 약간 아니 수줍은 요리 펴봐 언니 쟤 저거 별로야? 어떤거? 진짜 맛있어? 아 나름 나름 너 지금 하하하하 아 야망있는 아이스 하하하하 언니 꿈은 크게 가져야돼 그러니까 저 발 300 아니고 발 255 오 큰거냐? 여자 평균을 잘 모르겠지만 키만큼 크진 않아서 운동은 250 250? 어 봐봐 나 발 안 크다니까 발 손발이 작아요 제가 키에 비서 이렇게 해봐 하하하하 굳이 그렇게 하하하하 어디다 피는거 하하하하 대단하고 있었어 아니 근데 참 누르고 있고 아니 근데 뭐야 넌 지금 하고있는거 같애 언니 참고 너 저 코 잎어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